강아지의 미용에 관심이 생겨서 미용을 배우다가 자연스럽게 시내 쪽에 있는 데다 애견샵을 자리를 차리면서 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을 분양, 미용하면서 보호님들께서 정말 이쁜 강아지, 영양 강아지 분양받았다면서 좋아하시고 지휘분들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 고양이를 미용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냈을 때는 만족감이 높고 예뻐진 강아지, 고양이를 보고 좋아하시는 견주 분들을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며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분양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사후관리 제공, 깨끗한 시설에서 반려동물을 키워하고 보호님들을 위해 1대1 맞춤 분양과 반려동물을 처음 접하는 분들과 애견인들에게 맞는 눈높이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견샵 매장에서는 분양뿐만 아니라 미용, 반려동물, 용품도 동시에 운영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할인된 가격, 착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견주 분들께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기도 합니다.